안녕 저녁 화가 귀천 스토리 오늘은 야생화 칠월의 연못과 전원일기입니다 부들이 탐스럽게 폈어요 범부채가 같이 있죠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 너무 야생화들이 밑에서 우우죽순 있어서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들어오라 아우성한다 지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 잘 커졌다고 그래서 그 아우성을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7월의 연못과 닐레이 달리기 하듯 열렬 박수 소리에 고개부터 내민다 바람 스치면 꽃망울 팍팍 터지고 살랑이는 잎사귀 애교에 초록빛 퍼진다 연둣빛 흐린 노랑 하늘색 파랑되어 야무진 씨앗 7월의 품은 완숙한 여인이어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야생화들이 서로 피려고 아우성하는 연못과에서 닐레이 하면 그 선수가 배를 쭉 내밀고 꼬림장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이 애들도 꽃이 필 때는 고개부터 내민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람 스치면 꽃망울 팍팍 터지고 살랑이는 잎사귀 애교에 초록빛 퍼진다 바람이 불면 꽃망울이 터지는데 그 잎사귀들이 어깨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엉덩이를 흔드는 그런 애교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그 애들이 바람을 타고 초록빛으로 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록빛 흐린 노랑 하늘색 파랑이어라 연둣빛 흐린 노랑 이런 색깔들이 하늘도 이게 파랑색으로 변하면서 야무진 씨앗 7월의 품은 완숙한 여인이어라 바람결에 야무지게 익었다는 얘기죠 씨앗이 색깔도 있고 그래서 시인과 화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가는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사물을 그냥 그대로 빨강 노랑을 표현하고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바람의 흔들림이나 또한 하늘의 빛깔이나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조화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런 단어들을 노트에 써서 그 단어들을 곰씹으면서 작품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이 떠오른 거죠 오늘은 작가 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소소한 관심 책 정원 친구 커피 예술 작품의 완성은 작가의 혼과 소장자가 아끼고 사랑하고 잘 활용해야 완성작이다 이제사야 자신을 들여다보고 갈등과 의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소중함과 무가치를 깨닫는다 동물, 식물, 공기, 물, 나무, 풀, 흙 나는 정원에서 많은 생명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경제는 건조하고 자연은 촉촉하다 오늘도 대지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 네, 경제는 항상 건조하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경제는 그렇지만 자연은 촉촉하다 촉촉하다는 뜻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연은 그런 흔들름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원하다 오늘도 대지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 대지 위에다 아무리 물감을 칠하고 선을 건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의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되겠죠 동물, 식물, 공기, 물, 나무, 풀, 흙 나는 정원에서 많은 생명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네, 이런 자연들을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풀은 필요 없어 이 벌레도 필요 없어 이거는 필요 없어 하면서 호미로 다 짓짓고 때려 부시고 파헤치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정원에다가 갖고는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 폭행과 살해라는 말이 너무 끔찍해서 다른 단어로 쓰려고 해도 다른 단어가 없어요 제 모습입니다 폭행과 살해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책 두 번째 정원,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커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술 작품의 완성은 작가의 혼과 소장자가 아끼고 사랑하고 잘 활용해야 완성작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술가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그렸든 예술가가 아무리 혼을 다해서 그린 작품이든 그 소장자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작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아니고 도자기 같은 경우 조각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제서야 자신을 들여다보고 갈등과 의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소중함과 무가치를 깨닫는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잘했다 격려하고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오고 저를 칭찬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칭찬에 약한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갈등이 싹 날라가고 위선 제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제가 그분과 함께 앉으면 꼭 위선 포장을 했어요 제가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사랑 듬뿍 받는 척 척을 한 거예요 완전히 위선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빨가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또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내가 위선을 버리거나 하니까 너무 자유 자유스러운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오고 행복해요 자유로워져서 갈등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제서 소중함과 무가치를 깨닫는다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서 깨달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제가 이렇게 작가의 노트를 오늘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한번 볼게요 댓글을 잘 읽을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퍽퍽쳐서 마음 연못과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놓았네요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울 때가 많죠 분당 사진 속 그림이 너무 좋아 컴퓨터 바탕 화면에 깔아놓았어요 연못과 풍경을 잘 사진에 담아 좋아요 사진 고마워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네요 오늘 제가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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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